국토부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세금 부담까지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가 11월 11일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또는 외지인의 거래 중에서 선별된 이상 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조달 계획서나 매도인 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서 선별을 하겠죠. 조사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입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에서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부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 발표된 자료를 그대로 읽으면 최근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 또는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조사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편법이라기보다는 법을 제대로 이용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고 양도세 중과를 피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표를 보실 텐데요. 양도세 중과라는 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아무래도 조정지역보다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하는 그 기준에서 기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타 지역은 육대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세종시 경기도의 읍면 지역 그리고 기타 도 지역이 기타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기타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역시나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당연히 그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면 그걸 노리고 이렇게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는 그 시장 그 분위기를 타서 저가 주택 저가 아파트를 매수해서 짧은 시간 보유하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이렇게 단타로 투자하는 그 수요가 많이 샀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팔아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가 아파트 공시가격 1억 이하 지방에 많이 위치하고 있겠죠. 그런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고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받기 위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언제부터냐 라는 영상에서 언급했었는데 지금 그림 하나 보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작년 말까지 집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3주택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의 주택을 팔아서 나머지 두 개를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서 정전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가 주택, 저가 아파트를 샀던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것도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발표했던 올해 11월 2일 이후로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런 걸 노리고 이렇게 저가 아파트를 많이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그동안에 이 저가 아파트가 얼마나 거래가 됐길래 이렇게 국토부가 뒤늦게나마 발벗고 나섰을까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부분인데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이죠. 이때 저가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이 24만 6천 건이었대요. 그리고 이 중에서 법인 6,700개 정도 되는 법인이 8.7%인 2만 1천 건을 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외지인,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이 한 8만 건 정도 그리고 그 외지인은 한 5만 9천 명인데 그 5만 9천 명이 8만 건을 매수한 거죠. 한 32.7%인데 이렇게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많이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법인의 매수 비율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행위가 아니냐라는 것들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국토부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밖으로 내세우는 어떤 명분들은 물론 이제 단순히 집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투기라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을 사와 모으면 거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니까 그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 마치고 나면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 이제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에 어떤 거래 과정에서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아니면 편법 증여 아니면 명의신탁 이처럼 이렇게 위법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이런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엄중 조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위법 행위보다는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매수했을 거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조사가 있고 나서 나중에 취득세 중과 배제 받던 부분을 취득세를 중과시킨다거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받는 부분을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이렇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료 이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굳이 이렇게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서까지 과한 세금을 물회하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당연히 따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세금 부담을 가정시킨다면 거래량이 또 급격하게 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방향을 보면 규제 일변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기조에 비춰본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아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저가 주택, 저가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히 다주택자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거고 이미 이런 저가 아파트, 저가 주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경과 규정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저가 주택, 저가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또 언젠가는 그 법령마저도 다시 바뀔지 모르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주택이긴 하지만 정말 입지가 좋아서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는 가치가 있다면 또 계속 가지고 가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매매 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향후에 세금 부담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기는 집을 사기도 팔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주택을 사거나 팔 계획이시라면 본인의 신중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주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